네, 셋, 넷! 보은투비! 안녕하세요, 보은투비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멜로디 여러분들! 드디어 저 유닛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자, 사실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굉장히 깊은 고민과 회의를 거쳤죠. 심사숙고했죠. 네,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된 그룹명이 뭘까요? 뭘까요? 네, 바로 비투비 포유입니다! 포유! 포 유! 네, 여러분, 비투비 포 유! 여러분을 위한 의미로 포 유의 포 유고요. 그리고 우리 4명이지 않습니까, 또? 네,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번 포유로 정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사실 비투비 포 유도 팬분들, 멜로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지시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투비 포 유로 결정이 났으니까 앞으로 비투비 포 유의 활동! 이제 곧 시작하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까지 고운투데이 비투비 포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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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